오는 15일 세종대왕 탄신일을 앞두고 세종시와 한결의 신문사가 한글사랑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한글사랑도시 세종에 대한 홍보를 다각화하고 한글 관련 국제포럼 등 문화행사를 공동 추진하는 한편, 한글 관련 교육진흥사업 등을 협력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세종시는 한결의 신문사를 통해 한글사랑도시 세종을 주제로 기획기사를 정기 연재하는 것은 물론 시민이나 공무원 등의 올바른 한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공공언어 개선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